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넘어가 봅시다. 10번 보혈오세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 다 미꾸릴거 뭐야? 이거 어려웠냐?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가봅시다. 글에 글감부터 작아줘. 얘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냐? The cyclical nature 니네 사이클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쓰잖아. 싸이클리스란 공부가 잘 될 때 아 니네 옴냐? 안될 때도 있고 없고 안될 때도 있고 이거 말고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싸이크잖아 계속 막 공부를 스카이가 열심히 내가 했는데 1시간밖에 안 지나는 것 같은데 막 3시간 훌륭하니까 경험이 그렇게 적게 없냐? 그럼 안돼 순환이야 순환 알았죠 순환 보는거에요 Nature 뭐의 순환이냐면 Success and Favorite 이별의 퍼평이죠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인 본성은 성격은 성공과 실패 계속 돌고 묻나요? 알았죠? 실패 성공 실패 성공 Has been well established 아주 잘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In the field 분야에서 A modern bridge design 현대 다리 우리 교량이라고 해야지 좀 어려운 말로 그죠? 행주 대표 행주 대표 청주 대표 이런 교량 디자인과 공학 분야 이 분야에서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하고 다리 공학 부분에서 성공과 실패는 반복됩니다 대세? 정확히 얘기하고 이것은 그렇지? Image The field 가 상세입니다 어떤 분야? Experience spans about two centuries 약 2세기의 기간에 걸쳐서 그 경험이 무엇이에요?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에요 됐나요? 이 경험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요약하면 현대 다리 디자인과 공학에 있어서 교량을 만들 때 성공과 실패가 반복됩니다 됐어요? 그 제품을 갖고 와야지 그 다음요 Unfortunately 불행하네 불행하네 유감스럽게 The lessons 교훈들 Land from favors 실패를 통해서 학습된 교훈들은 Are to open forward 너무나 종종 잊혀집니다 뭔가 실패를 해서 실패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그 뭔가 교훈을 얻고 성공을 하려면 실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자주 잊혀집니다 In the person 야 너네 공부도 똑같아 이거 지금 뭐 다리 디자인과 관련된 공학과 관련된 얘기지만 공부도 똑같지 내가 요딴 식으로 공부했더니 60점 나왔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요렇게 공부했더니 80점 나왔다 실패 다음에 성공 또 요런 식으로 공부했더니 다음에 70점으로 내려가라 또 다른 방법 도입 다른 방법 도입했더니 85점 나왔다 지금 이게 뭔데 성공과 실패의 순환이잖아 계속해 됐나요 In the course of a renewed period of success 성격에 새로워진 과정에 있어서 실패부터 뭔가 교훈을 얻는다 성공을 한다는 것은 종종 잊혀지게 됩니다 발생하는 In the context 어떤 상황에서 기술적인 진보 기술적인 진보 기술적인 진보의 상황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진보라는 것은 뭔데 뭔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그 세워진 과정에 있어서 종종 잊혀지게 됩니다 아래 Paraphrasing 써 한번 볼래요 기술적인 발전의 상황에서 이륙한 성공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의 결과물인데 실패로부터 학습된 교훈들이 자주 잊혀진다는 것은 실패로부터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설명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현재 렉스카이 시스템 여러분들이 등원하면 지난 시간에 봤던 데일리 테스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단어 테스트를 보고 수업 시간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봤던 데일리 테스트를 설명 듣고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에 단어 실패했으면 페네틱을 했으면 페네틱을 했으면 이러한 렉스카이 시스템은 한 번에 실패도 없이 한 번에 뚝딱 일으켜면 되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됐나요 그 전에 이미 실패하고 보완해보고 또 성공했어요 또 실패하고 보완하고 이러한 사이클 맨 첫 번째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완성되어가는 거예요 그치 그 결과 현재 렉스카이 성공적인 시스템이 안착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 이러한 시행 참고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구나 라는 사실을 자주 잃어버려요 니네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 갔어요 그러면 아 얘는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로 갔거나 연대로 갔구나 이것만 보지 여기 시행 참고 과정은 절대 사람들은 보지않아 그냥 결국은 알았죠 예전에 얘들아 고1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은 중3 때부터 열심히 했었어야 되거든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얘기하다고 선생님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테레비전에서 봤는데요 고2 2학기 때부터 공부해서 그 사람 연대 갔다고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고2 2학기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니? 그러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야 고2 2학기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세대 간 애가 테레비전이 나왔다며 네 그러니까 테레비전 나오고 그게 일반적인 거면 테레비전 안 나와 알았죠 신기하니까 테레비전 나오고 그렇지 않냐 스마일 그만 자 알았지 됐어 실패라는 걸 겪고 나서 성공해오게 되고 실패라는 걸 겪고 나서 성공해오게 되고 근데 앞에 실패를 했던 부분들은 우리 방금 뭐라고요? 방금 있죠? 그 다음이요 This mask 그것은 감염원입니다 그 아래 깔려있는 진실 감염원입니다 근원적인 사실을 가려고요 그 때 어떤 사실인데 The design process now 지금의 디자인 과정이 Is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는 The same 똑같다고요 디자인 과정이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As the design process 디자인 과정으로써요 30년 300년 심지어 3000년이요 그 때 과정 똑같다고요 무슨 과정인데요 사이클이요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이거예요 똑같다고요 그냥 아니 다리를 만드는데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다리가 무너져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많은 차량들이 못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됐냐 그 과정입니다 자 지금의 디자인 과정이 근본적으로 과거의 똑같다는 것은 성공 실패가 계속 번복된다는 순환된다는 그 다음 더 크리에이티브 엘리오 인 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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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서 디자인 창의적이고 본질적으로 인간의 디자인 과정은 어퍼리치 뭐에 의존하고 있는 뭐에 의존하고 있는 뭐에 의존하고 있는 뭐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발달에 의존하고 있는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인간의 디자인 과정은 Isn't In fact Timeless Timeless는 단어 주어졌지 그지 Timeless가 뜸 뭐라고 써있어 시대를 추구하라고 위인은 자와 똑같은 거 아냐 30년 전에도 똑같고 300년 전에도 똑같고 심지어 3차 년 전에도 똑같다고 됐나요 그럼 이게 뭐에 얘기하는 건데 순환이라고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이렇게 됐냐 딱 한 말 그대로 써놓고 그지 반복이죠 그 다음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important 부분적으로 Is that that 미안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래 그럼 여기에도 답의 근거에 있는 거잖아 The same 똑같은 인지적인 실수들 이라는 것이 That were made 3300 or 30 years ago 3000년 전 300년 전 또는 30년 전에 있었던 이런 똑같은 인정의 실수가 Can be made again today 어느 날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드디어 실패 성공 실패 성공 And you can be expected 그리고 예견되어 질 수 있습니다 To be made 될 수 있다라고 Indieverly Indieverly Into the future 미래에도 무한정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나요? 미래에도 뭐예요?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그 다음요 The bottom line 다 몰라서 말아주시고 핵심입니다 결론이요 그래서 궁금했던 말씀입니다 흔히 결론은 뭐라고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된대요 실패 성공 실패 성공 반복됩니다 이 말 들어가야 될 거에요 그렇지? 똑같은 말 그래서 That favors are part of the technological condition 기술적인 조건 즉 기술 발전의 일부분입니다 뭐가요? 실패에요 하고 싶은 말 뭐라고요?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는 필수적인 거라 알았죠?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거 됐어? 아 니네 공부도 똑같잖아 영어, 수학, 국어 공부 안 돼서 실패했어 그럼 어떡해? 성공하려고 또 보완하잖아 그리고 나서 또 뭔가 잘못되면 또 이게 바로 뭔데 우리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지 됐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알았죠? 실패하면 평화적인 거에요 지금까지 계속 서술한 내용은 디자인에 대해서 실패가 방법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범죄에 나와있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가 필수적이다 필요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답은 1번 읽었습니다 다 알았죠? 선택지 말할래요? 실패는 apart to 그 분이다 기술적인 조건 기술적인 발달의 조건이다 실패는 필요한 것이다 답 1번이 있네요 2번 cycles of success and favor 성공과 실패의 순환은 need to be broken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다 깨어질 필요가 있다 어때? 반대말이지 The greater technology trust 더 기술적인 비극은 It's not having favors 실패가 없다는 말이다 완전 반대말이다 실패이 있어야 된다 4번 레센스 from favoris 실패로부터의 교훈은 아울렌드 학습되어진다 빠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러면 실패가 앞으로 일어날 수가 없겠잖아 근데 아 위에서 문단해서 뭐라 그랬어 미래도 반복될 거라 그랬지 그렇지? 5번이요 풀 디자인 거지같은 디자인은 임플바이트웨어로서 실패를 암시하는데 To make a technological progress 기술적인 발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실패를 암시합니다 됐냐? 답은 1번입니다 아래 문자로 봅시다 1번,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뭐로부터의 교훈? 실패로부터의 교훈 2번이요 3, 4, 5번 문장은 2번 문장하고 어떤 논리관계인가요? 그랬어요 3, 4, 5번은 뭐 얘기한거야? 2번 문장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거야? 설명을 해주겠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죠 6번 문장은 2번 문장과 어떤 논리관계나 해? 응? 응? 아니 안 들리더라고 요약 요약 요약은 괜찮고 선생님은 반복 난 똑같은 말이라고 반복 다음 빈칸에 정답을 읽은거 뭡니까? 나엘씨 나엘씨 설명처럼 혹은 반복도 괜찮아요 알았죠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입 1번 주제문장은 2번이었었죠 햇나요? 2번 문장이 답의 근거였습니다 설명은 3, 4, 5 마지막 결론 부분은 마지막 문장 6번 중심내용에 의학합시다 어떤 기술의 발전의 상황에서 이뤄진 성공이래 우리는 뭐 뭐 기술적 발전과 성공에 있어서 뭐라는 점을 자주 읽는다 첫번째 빈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실패가 뭐라는 점을 자주 읽는다고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점을 자주 읽는다 됐니? 넘어가보죠 아까는 그냥 넘어갔는데 20페이지에 당허볼래요 사이클리커 순환하는 주기적인 사이클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스탠 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에 기간에 걸치다 지속기간이란 뜻이죠 리뉴드 새로워진 재개는 마스크는 감추다 가리다 컨시어 감추다 가리다 이거 예전에 단어 얘기할 때 내가 얘기했지 않았냐 큰 실을 감추다 미안 아니 단어 그 실을 외우고 될 거 아니야 큰 실을 감추다 그래서 내가 칸댐이 다 놓고 뭐라고 알았어 비난하다 큰 땜을 비난하다 큰 땜을 비난하다 제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교도소 레이먼 테이블을 뭐라고 그랬어요 테이블에 라면이 한 개 사람은 세 명 존나게 슬픔 네? 안 슬퍼? 너무 엎드려 파 텐트 파 텐트 다른 집 텐트는 다 까만색 그런데 우리 집 텐트는 파란색 왜? 우리 아버지가 특허 낸 거 라멘 테이블 탯? 셋이 뭐라고? 슬픈 봤어 라면반데 저번에 눈에 자주 바르는 거야 밑밤 밤 밤이 뭔데? 향수를 바르는 스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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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받는 안정적 안정적 지금 지어내신 거예요? 아니요 책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너네 중학교 때 봤던 워드메몰이라는 단어장이에요 이게 뭔데요? 요즘은 경선식 영당어를 이렇게 하면 그치? 말하고 비슷하게끔 나오는 발음만 어 또 많이 있었는데 아 이거 좀 야한다던데 블레이즈 하나 알아? 밑풍이 산랑산랑 부는 바람이 산랑산랑 부는 됐어? 브레지어가 산랑산랑 흔들들 이렇게 미안합니다 책 보면서 내가 근데 어느 순간 외우고 있어 파텐트 너무 좋잖아 우리 아버지가 낸 파란색 특허 파란색 텐트 특허 아까도 얘기했잖아 컨셉 큰 시를 숨기게 아니 이거 선생님 본가에 가면 그 책이 우리 어머니는 책을 안 보려가지고 지금 있을 수 있냐고 찾아봐야겠어 웃긴다 그 다음 우리 컨셉 때문에 언더다인 아래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미팅은 코넬스톤은 초석 근본이라는 뜻이죠 코넬스톤 이거 바로 알아봤어요 코넬스톤 나옵니다 펀더멘탈 근본적인 희원 펀더멘탈은 부사고요 인히어랜트로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인인펙트 인인펙트 좀 외우세요 이거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인인펙트 사실상 실제로 너네가 해설카로운 브라우저라 효과적으로 아니야 알았어 카운트 카운트 인지에 인다그렛이 무기한 우리 그룹 중에 인피니트 있었었죠 그죠 인피니트 같은거죠 무한대 무한대 이거 무한대 그러시잖아요 이건 뭔대 유한대 유한대 한게가 인연하죠 바로 환마이트 퀸이트가 이런 환마이트 그냥 스마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승아 오늘 하루 종일 자요 안 돼요 어머니 내가 이거 유튜브 그대로 어머니께 쏘아줄게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은요 11번 갑시다 승아야 어제 몇 시간 잤니? 어 어제 일찍 자는데 일찍 자는데? 야 졸고 있는 애들을 물어보면 너 어제 뭐 했어? 왜 이렇게 잔있대요? 대부분 다이래 어 대세가 와봐 나 와봐 11번 갑시다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 애들 문제 좀 못 보네 이거 고1 MR1 말인데 문제는 다 맞죠? 이거 어떻게 이런 입시 야 이거 어그러면 돼 이거 아니 되게 쉬워 마음이 쉬워 야 이 야 너희 성격 있지? 성격 위험할 때 요즘은 MBTI가 이 얘기하잖아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혈액형 가지고 성격하는 거야 너희 아니지 지금도 아마 쓰는 거지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나타내는 거 어디서 만든 건 줄 알아?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알았죠? 일본에서 대유행한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지 자 고객님을 봐 우리 혈액형이 A, B, C 아 이 시가 시험으로는 줄 알았어 A, B 또 뭐 있냐 오 오 그 다음에 뭐 있지? A A 자 우리 혈액형도 뭐 보자 자 A형이다 A형 아 최고지 소세지 네 미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이 났다 A형 되나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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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봐 야 너 B형이라고? 아니요 소희도 B형이야 나도 B형이야 아 지랄이 B형 O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이 났다 다 지랄이 났다 다 지랄이 났다 O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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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봐 반문지 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이 났다 됐어? 네 시현아 너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건 아니지? 네 아 이거 쓰지 마라 A, B형 손들어 봐 A, B형 A, B형 천사 네 천재 아니면 사이코 아 성격으로 이렇게 분류해졌죠 근데 내가 얘기하나 줄게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요 설문지 너 혈액형 뭐야? 어 O형인데요? 어 넌 이거 가져와 혈액형 뭐야? A형? 어 이거 가져와 종이에 뭐가 써있냐면 각 혈액형에 대해서 성격을 써놨어요 그래서 각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여기 써있는 게 자기 성격하고 얼마나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총 평균을 따졌더니 약 100명 사람 중에 86명이 자기 성격하고 대부분 다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괜찮냐? 웃긴 거 뭔지 알아? 설문지는 다 똑같았어 다 똑같았다고 다 똑같았다고 이게 암시하는 게 뭔데? 혈액형 가지고 절대스럽게 알 수 없어 MBTI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지? 몇 개로? 16개는 MBTI 해가지고 그 사람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 너네 MBTI 검사 많이 해봤지? 선생님도 했어 근데 내가 내가 뭐지? EN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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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MJ인가? 그거였어 뭐? 무슨 사교관 아니 사교관이라고 사무 아니 무슨 외교관인데 합리적으로 아니 시간대 뭐 그런 거였어 자 그 내용입니다 가봅시다 IN EXPLAIMING OTHER SECTION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자주 COMMIT 단어 몰랐으면 알아보세요 COMMIT라는 단어 찾으면 제일 첫 번째 뜻이 어떤 어떤 일을 저지른다는 뜻이야 됐어? 사람들의 성격을 설명할 때 우리는 종종 저질러 버립니다 뭐를 저지르는데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18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뜨냐 fundamental fundamental은 근원적이라는 뜻이고요 했나요? 근원적이에요 fundamental 기본적 근원적 Attributor라는 단어로 외웠었죠 그쵸 Attributor A to B 아마 외웠던 거 기억날 거야 A를 B의 파스로 돌리려 뜨냐 근원적으로 돌린다 실수 야 이 시간만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말은 이건 것 같긴 한데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COMMIT라는 단어가 될 것 같잖아 COMMIT는 범죄나 어떤 사건을 저지른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보여요 에러가 될 것 같아 뜨냐 다만 또 몰라도 에러가 될 것 같잖아 실수잖아 그치 우리는 이런 이러한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 어 일단 이 말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실수를 저지른다고 아예 해석 못했어도 그래서 어 이거 우리 실수 저지른 거구나 나쁜 거 얘기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로 설명 안 돼 여기까지만 보고 너만 한 거야 알았죠 근데 여기다 써놨는데 첫 소재에서 비유적 추상적 표현 나오거나 해석이 안 된 거나 전문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의미한 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의미한 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의미한 바가 주제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지 너희들한테 이걸 알 거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말은 전에 써줄 거라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로 나와도 너무 마실 거야 됐어 이게 이 말이 중요한 말인지 알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불연 설명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야 됐나요 그럼 이게 중요한 말인지는 느끼고 있었어야 돼 이게 일상패인가 됐냐 이게 해석상으로는요 귀인 오류라고 얘기해요 말 어렵죠 한 번까지 써놨어요 됐네 귀인 오류로 귀 자 그 다음 갑시다 위 attribute 아 위에는 attribution이랑 같은 단어만 나오네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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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 구문도 들어야 돼 뭐예요? 쏘도 될 겁니다 근데 너무나 메모합니다 그래서 메모합니다 우리는 돌립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야 우리가 위에는 문자가 왔다 위에는 문자가 맨 처음 시작할게 몰랐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치? 똑같은 말 니네네 알아들어 먹게끔 써줬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졸라 많이 그들의 내적인 기질 어떠한 상태로 불려 버립니다 됐나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요 어떻게 그들의 내적인 기질 기질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스카운트 야 디스카운트라면 우리나라에서 졸라 많이 쓰지 이거 디스 안 해줘요? 이 말 들어 본 적 있어 물건가 깎아다 얘기해 그치? 카운트는 세다인데 디스는 세지 않는다 이 뜻이다 그니까 물건을 샀는데 세지 않고 가격을 1,4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 그치? 평가전환다 이 뜻이야 세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야 빼버리는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놓칩니다 평가전환이다 너의 중요한 시추에이션 중요한 상황적인 힘을 개무시한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로만 판단하고 상황은 개무시한다 근데 그 사람이 차려있는 상황이야 아니 얘들아 내가 태어나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존나게 고생해서 성공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두번째는 존나 부모님도 안계시고 존나 고아원에서 혼자 살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은 살았 의미가 없어 나에게 희망이 없어 그래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할 때 아 쟤는 참 저런 어려움을 뚫고 나서 참 성공을 잘했구나 쟤는 성격이 참 대단히 좋은 애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상황이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왔는데도 존나 팽팽 넓고 나쁜 짓하는 애야 그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의 힘도 존나게 중요하고 내적 기질도 물론 중요해 근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 사람의 성격 개질만 본다고 되나요 주변 상황은 절대 보지 않아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모른다고 알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 우리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나쁜 거지 그래서 무조건 지경을 살구나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상황이 봐봐 돈도 다 떨어졌어 20년동안 부모님을 수발했어 병든 부모님은 소득은 하나도 없어 마노라도 나 버리고 도망갔어 자식새끼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부모님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딱 상황만 보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돼 나쁜 새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황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아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 안 된다 근데 그 상황을 안 나 예전에 모범사 측면에 뭐가 있었냐면 일화끌이 나온 적이 있었어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서버 웨이트리스가 음식을 갖다 주는 데 존나 딱딱해 불친절해 그리고 음식을 갖다 주는 데 너 그냥 함부로 탁탁 내려놔 그래서 와 여기 저 업원 그지 않네 저 사람 나 못된 사람이네 다른 사람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친절하게 손님한테 대해야지 라고 욕했대 근데 마주 앉은 내 친구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줘 뭐라고 설명을 해줘 얼마 전에 저 사람은 파산을 했고 얼마 전에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사고 잃어버렸다 라고 그 얘기를 해준다고 사람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바뀌어 그치 상황을 사람들이 안 본다고 알았죠 그래서 너네도 어떠한 친구들이 싸움 위로 하거나 친구들이 사기가 안 좋을 때 양쪽 다 얘기 들어봐야되 그 상황을 봐야되요 근데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상황에 그 중요한 상황임을 개무시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 사람의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The error 그 실수 뭐 위 있는 문장에서 따르면 중요한 상황적인 것을 우리는 개무시하는 그 error는 본적으로 발생하는 것 Because 뭣 때문에 우리의 집중이 Focus on the person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황 안 본다고 그니 아니 너네 알잖아 어떤 사람이 평정가하고 빠그름 잡게 딱 부릅니다 근데 뭐 3일동안 그런거 그래서 상황을 많이 할거야 Not what the situation 상황이 아닌 그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갑자기 사람의 인종이나 성별이 나왔어요 뭔데 확신물이 다행이야 그냥 여기서부터는 뭔데 이 시절 그치 인종과 성별은 Is build 선명해서 그래서 dance up 대지하는 주목을 받습니다 뭐 사람의 기술에 대한 이 시절 그냥 The situation false 근데 상황적인 힘 working on that person working on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작동하는 상황적인 힘들은 are you sorry 보통되게 less visible 눈에 덜 부인 눈에 덜 부인 상황은 우리 잘 안 본다 알았죠 눈에 덜 부인 그 다음 slavery 두번째 내용이네요 노예제 내용 slavery는 was of overworld 간과되어졌습니다 제도 상황이 간과되어진다 사람이 우리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 As 몸으로써 expression for sleep behavior 노예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써는 노예 제도를 우리는 간과합니다 상황 안 봅니다 The behavior 그 행동은 was instead of the dream 그 행동은 대신에 여겨졌습니다 머머의 탓으로 불려졌습니다 To the sleep of only 그 노예 자신의 성격으로 불려졌습니다 개인의 기질이다 라고 얘기한다 노예 제도는 간과하지 그래서 상황 안 봅니다 노예 제도 상황은 노예가 하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무시되었고 대신 노예가 하는 행동은 본성 내적 기질 그 사람의 기질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Until recently 최근에까지 The same 똑같은 게 betrayal of usb 적용됐습니다 How we explain the person's differences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차이를 설명하는데 똑같이 이루어졌다 bt 뭐 사이에 여성과 남성이야 네 쟤는 여자니까 쟤는 남자니까 이렇게 설명해 그녀 그 여자로서의 기질 남자로서의 기질 이것만 얘기했다고 Because 왜냐하면 gender law 세번째 이시에 그래서 gender law 성 역할의 컨셉을 제외하는 war heart to see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뭔데 상황 얘기하는거지 상황을 못 본다고요 됐나요 we are tell bt 우리는 탓으로 불렀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행동을 오로지 그 결과를 못 봤습니다 그들에게 내적인 기질을 못 봤습니다 그냥 상황은 전혀 무시하다 됐나요 그럼요 여기 써놨는데요 기질 사람의 인종이나 성별은 성명에서 주목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존하는 상황임은 되게 덜 보이고 상황 성 역할의 제약은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 행동을 오로지 탁월한 기질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요 맨 마지막에 빈칸이던 문장이네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요동상 저 플러스 비교급 주요동상 엔딩은 더 플러스 비교급 주요동상 어때 더 비수동 더 비수동 주제물일 가능성이 없다고 내가 구멍 많이 뜬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학교 4신때도 만약에 얘기해 시험 겁니다 그러면 8번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0장 대비하셔야 돼요 됐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됐냐 빈칸이라고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stronger 스테로타입 프레주비스 바이어스 다 나오면 다 알아두고 있다고 얘기하죠 선입견 편견 고정반량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그들의 고정반량은 더 강해집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뭐하면 할수록 고정반량은 더 강해집니다 사람들의 기질만 보면 볼수록 상황을 안 보고 그 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휴먼 트위츠 인간의 탁성이 디스코이션 고정된 기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질만 볼수록 편견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고정반량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인종적인 차별 불평등에 대한 그들의 받아들임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는 뭐 내적인 기질 상황만 보고 아니 내적 기질만 보고 상황을 보지 않는 것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도 1번 humans are innately judgmental 인간은 innately 타고나기를 judgmental 판단적입니다 2번 human traits 인간의 특성은 are 고정된 고정된 기질입니다 3번 actions define people's gender roles 야 젠더로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예시였기 때문에 무조건 딱 찍으면 안 돼 해석할 필요도 없어 알겠어? 야 이게 지금 글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주세 딱 주고 예시 세 개 들고 맨 마지막에 결론 딱 되는 거잖아 예시가 하나 둘 세 개 나왔었지 이 예시가 선택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답 아니라고 되냐? 예시는 주제 될 수 없어 됐어? 선보는 해석기고 나버리고 무조건 찍으면 안 돼 dispositions 상황들 are a product of nature or nature 자연의 산물이다 자연에 대한 널철 성숙되어지는 조성되어지는 산물 5번 situational behaviors 상황적인 행동들은 have an animal's influence 엄청난 영향을 끼치다 왜냐? 답은 2번이야 말해 봐 보잖아 1번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는 뭔가요? 어려운 말로 괜찮다 어떤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인데 해석이 뭐냐면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귀인 오류 3,4,5 문장은 2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인가요? 어떤 논리 관계니? 예시 설명 다 괜찮네요 그렇죠 6,7,8 문장은 3,4,5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인가요? 구현 예시 아무거나 써도 괜찮네요 그렇죠 설명으로 써도 괜찮네요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는 뭔가요? 예시 도입 도입 1번 문장 주제는 2번 문장 설명은 3,4,5,6 마지막 8번이 결론 주제문의 제일 아래에 하필 써야 되겠죠 기본적 귀인 오류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의 뭐를 행동의 원인을 뭘로 본다면 내적 기질의 결과로 보고 상황의 힘을 오버로크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4,5,5,5,5,1,4 숙제는 사인 찍어서 보내 보고 싶습니다 고생 되었습니다 자아주, 5,5,5,5 부자주, 5,5,5,5,5 부자주, 5,5,5,5,5,5,5 부자주, 5,5,5,5,5,5,5,5,5 1,4,5,5,5,5,5,5,5,5,5,5,5 5,5,5,5,5,5,5,5,5,5,5,5,5,5,5 우선 고생하시기